안녕하세요. 꽁치입니다. 솔라레이드 시즌에 진행 예정인 밸런스 패치 내용 일부를 알려드립니다. 보통 밸런스 패치를 하는 경우, 오퍼레이터 밸런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무기의 스펙 조정에 초점을 두고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예외적으로 오퍼레이터의 이동 속도를 변경하는 방식을 띄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런 식으로 오퍼레이터의 이동 속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예거의 너프가 있었는데요. 일단 먼저 변경 예정인 오퍼레이터들 먼저 둘러보겠습니다. 공격팀에는 슬레지, 대처, 조피아, 도깨비, 제로, 오사, 센스가 있고요. 방어팀에는 뮤트, 에코, 엘라, 멜로시, 아루니, 썬더버드가 있습니다. 오퍼레이터 순서는 출시 순서로 정렬을 했고요. 중간에 제가 놓친 오퍼레이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과거의 미드라머, 이제 방어력 시스템이 사라지고 나서부터는 미드렐스라고 불리는 e-speed, e-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오퍼레이터들인데요. 대부분이 공격이든 방어든 따지고 보면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오퍼레이터가 이 미드렐스 오퍼레이터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이런 미드로 오퍼레이터 중에서 너프가 필요한 경우에는 1스피드로, 버프가 필요한 경우에는 3스피드로 바꾸는 구조를 띄고 있고요. 기존의 1스피드인데 버프가 필요하면 3스피드로, 센스 같은 경우, 3스피드인데 너프가 필요하면 1스피드로, 이제 멜로시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는 메인빌드 내부에서 제가 실제로 확인을 했고요. 큰 특이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서버 본서브로 넘어와서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꽁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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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